아룸이 형이었습니다 첫번째 메이커 저희도 안됐어 아.. 아쉽다 레전드네 아 아 와드쳤다 으 아 아 이게 안된다고? 바루스 바루스 오호 바루스 와우 와우 GG 쩔쩔쩔 아래 뭐야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굴이 당했습니다 ㄷㄷ ㄷㄷ 다행이다 집중하세요 ㄷㄷ 와 어수울 후방 가니까 사기인데? G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